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티미! 자유로운 유튜브에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생일을 위해 나에게 주의 생일표를 만드는 색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찍고 있어? 재료는 딸기와 초코펜입니다 일단 딸기 두 사람을 만드는 거야 다른 사람 목소리 들어와도 돼 아니 그냥 딸기 있는 사람 다시 올리면 되지 오케이 다시 할게요 딸기네 맛있어 딸기 맛있어 달아 근데 이게 누웠어 우와 아니 나는 내 실력이 이게 아닌데 너 보는 사람들이 내 실력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해야겠다 내가 나한테 편지를 쓰는 거야 생일이니까 생일이니까 우와 느낌있죠?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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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입해 원래 생각을 안하고 해야 돼 이게 보면 안 끝나 내가 저 각도 맞추느라고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오우 느낌 있어 오우 느낌 있어 오우 느낌 있잖아 타란 오 토토 갑자기 했다 음 이게 생일 케이크예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이렇게 거짓이 없이 제가 할 수 있는지 해석을 다했습니다. 나름 마음에 들거든요. 제 의상이랑도 언니도 여기 또또로 한 마리에 앉아있어요. 아무튼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볼까요? 생일노래를 부르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제니의 생일 축하합니다. 영어로! Happy birthday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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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일단 근데 이 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저희 사무실인데요. 저희 회사장님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트레인을 꾸며놨어요. 맞춤으로 제니크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생일 선물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야? 우와! 창은거지? 으악! 쭉사 트이는 거잖아, 나라! 마음에 들어? 되게 귀여워, 이거! 되게 귀여워, 이거! 스나이크북을 받았어요, 여러분! 통장도 있어요. 쉴래요, 통장! 아, 이거 혹시 저한테 찍고 가는 거예요? 퇴근할 때 쓰는 건가요? 퇴근할 때 쓰는 건가요? 잡혔어! 이런 걸 어디서도 한 거야? 전체? 저 이런 거 처음 받아봐요. 아, 푸즈! 여러분! 귀찮아, 이렇게 보고 계시네! 오! 맛있다. 오우! 이거 진짜 맛있어, 정말. 그만한 줄 거 같아? 우와! 우와! 이거 핫한 엔지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트렌드에 늦게나마 한번. 다시 찍도록 하고 싶으자. 그럼 이렇게 주문을 닫아줄게요. 다음 순서로 같이 가져가서. 엄청나게 묶었는데? 여기 안에 거북이 들어있는 거 아니지? 아니지? 네. 목걸이 묶어. 뭐지? 뭐야, 계속 저기서. 이거 돼. Dear JD Refugee and official, exactly 10 million subscribers to my YouTube channel. 이렇게 오피셜이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건 뭐지? 대박. 다이어 버튼이야. 천만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무거워. 오마이갓. 예쁘다. 진짜 무거워요. 이렇게 막 프로페셔널이 주는 줄 몰랐어. 다이어트. 다이어트. 받았어요. 여기 뒤에. 보면은 이 버튼을 받은 소감을 말하자면. 팬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려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감사한. 되게 상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면. 버튼까지 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엉망칭찬 브이로그와. 컨텐츠들은 가득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저희 회사입니다. 이제 이 영상이 공개될 즈음에는. 세상이 공개가 되겠지만요. 앞으로 여기서 많은 컨텐츠와. 즐거운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회사 이름은 OA입니다. OA is Odd Atelier. 라는 뜻입니다. 네. 사실은 붕어빵 회사예요. 왜냐고요? 저희 로고가 붕어빵처럼 생겼거든요. 어때요? 붕어빵 같아요? 아니면 로고 같아요? 코멘트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로고입니다. 감사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